폐광지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인 정선군 신동읍 조동이 마을 주민들이 오늘 맛있는 정원 판파티를 열었습니다. 조동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 텃밭과 도시정원에서 환경과 생태, 건강을 고려해 기운 작물을 사전 예약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로 꾸민 한상을 대접했습니다. 조동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도시정원과 텃밭 조성으로 사계절 정원 관광도시로 변화한다는 프로젝트로 국토교통부의 주민제한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